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의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선택과목은 이제 미적분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치렀던 시험들 중에서 사실 난도로 따지면 가장 왜 우리를 이렇게 방심하게 만들까 그래서 좀 걱정은 됩니다. 여러분들 구평보고 또 방심할까 봐. 여러분, 적어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수능은 결국은 구평의 결과에 반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올해 수능 되게 어렵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은 기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설사 갔는데 쉽게 나왔어. 그러면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 그래 구평처럼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가서 수능 때 딱 갔는데 어려우면 큰일 나,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알죠? 그래서 역시 문항들은 되게 무난했는데 30번만 좀, 그렇죠? 그런데 30번조차도 선생님이 그랬잖아. 낯선 함수가 정의가 됐다. 낯선 함수가 정의가 됐는데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는데 왜 일반화를 하고 랄지어? 이런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 그게 가장 실천적인 풀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구별되니까 물었겠죠. 두 가지가 구별되니까 두 개를 물었을 거야. 그거를 과연 여러분들이 강파해낼 수 있는가. 그런 위치관계. 곡선과 곡선의 위치관계. 역시나 뭐야? 접할 때가 기준이죠. 곡, 직위, 접기처럼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접선이 기준이듯이 곡선과 곡선의 위치관계는 접할 때가 기준이겠지.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치관계가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야? 제발 그릴 수 있다면 그려봐달라고. 그림만 그려보면 그냥 헌하게 보이는데 그놈의 그림을 안 그리고 그놈의 그 그림을 일반화시켜서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 그럴 필요가 없다. 전혀 실천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실천적인 풀이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이게 강의의 목적인 거야. 봐볼게. 1페이지 깔끔하죠. 여기저기 있습니다. 2페이지. 어머머. 깔끔하죠. 여기저기 다 있는 문제. 예측되는 문제였고요. 3페이지 27번. 그냥 미분만 하면 되죠. 미분하고 그냥 특이점 대입만 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뭐야. 0하고 5만 대입해보면 바로 계산이 되죠. 자 28번 봅니다. 네. 어우 포수가 있어. 겉모습은. 겉만 쎄. 그 느낌이야. 자 FX는 실수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이계도함수를 갖고요. 실수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아 그래. 일단 GX가 말이야. 나 F'EX에 거기다가 쌓인 파이X를 곱하고 그리고 X를 더해서. 아 나 좀 쎄. 쎄 척. 그치. 그치. 얘만 놓고 봤을 땐 잘 모르겠거든. 그치. 그래. 근데 이 GX가 말이야. 모르는 거야. 야 G의 임벌스 X를 갖는데. 야 니가 역함수를 가져와? 아 그래. 그럼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겠네. 그치. 그래. 그래 놓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 G의 임벌스 X를 역함수를 정적분하래. 아 그래. 근데 그게 누구랑 같냐면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EX에 그리고 쌓인 파이X. 걔를 정적분한 거래요. 거기다 4분의 1도 더했구나. 이럴 때 결론부가 뭡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EX랑 코사인 2분의 파이X를 계산하세요. 이런 얘기야. 뭐 어쨌거나 함수의 곱을. 그치. 분명히 F랑 코사인과 아마도 부분적분 같은 향기가 나. 그치. 어쨌거나 정적분을 계산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뭐 숱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실전적인 방법은 문제가 시키는 대로죠. 시키는 대로. 그리고 그 시키는 대로 할 때 일단은 우리가 언제 우리가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풀었어?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모든 함수추론은 뭐라고 그랬죠? 그릴 수 있다면 그려보는 거야. 역함수 관련된 문제 우리가 역함수를 언제 식으로 찾아서 풀었어? 그릴 수 있다면 그려보고 Y꼬렉스에 대한 부순성,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내가 일단 특이점을 알아볼게. 그랬더니 제발 0일 때와 1일 때를 알아봐달래. 이거잖아. 그래? 그랬더니 뭐야. 맞아. 나 지제로는 말이요. 나 0 넣었더니 사인파이가 0이거든? 사인 0이 0이잖아. 나 0이야. 나 빵꼬빵을 지나. 야, 지일아. 넌 누구야? 1 넣었더니 얘가 사인파이는 어차피 0이잖아. 뭐야? 나 1이야. 아이고, 야. 벌써 뭐야? 가시화가 일어났죠. 벌써 가시화가 끝난 거야. 선생님, 이 문제는요. 벌써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는데 얘가 0,0을 지나요. 그리고 1,0을 지나요. 1,1을 지나. 이 얘기야. 아, 그래? 거기 Y꼬렉스가 있는데. 이런 거니? 야, 그런 거니? 근데 네가 역함수를 가지니 이미 뭐예요? 너 증가했니? 너 계속 증가해라. 그치? 계속 증가하는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F 자체가 결국은 네가 0,0을 지나고 1,1을 지난다라는 건 당연히 뭐야. F도 그렇죠. F도 0,0,0 1,1을 지난다라는 얘기야. 와우. 그쵸? 그래서 F도 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이야, 그러네. 따라서, 따라서요. GX는요. 이미, 이미 뭐야? 아니, X가 뻔하게 있는데 그 X에다가 사인 파이 X 그냥 더한 거야. 사인 파이 X는 누가 더 파이브, A파이, 주기가 뭐 인거잖아. 0부터 1까지 뭐야? 볼록한 거야, 그냥. 얘가 양수니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벌써 그려져. 나 이런 그래프야 하는 거야. 어, 야, 네가 GX다? 이런 얘기야. 네가 GX야? 그럼 G의 인벌스 X는 당연히 뭐예요? 이런 그래프겠죠. 이런 그래프일 거야. 이야, 그러네. 따라서 G의 인벌스 X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했어? 그게 뭐야? 이놀비는 거야, 이놀비야. 그냥 가시아가 벌써 번호 끝났다니까. 근데 내가 정말 이거 구할 거야? 얘를 구할 거야? 아니잖아. 당연히 얘는 어떻게 이용해? 이걸로 하겠지.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야? 드디어 보인다. 왜, 너 왜 어디서 많이 보던 게 있니? 뭐야? 반복되는데, 그죠? 바로 위에 있는 거네. 이리 와. 이리 오시게. 당신은 GX에서 X를 뺐소. 들었소. 우리는 벌써 끝났는데.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뭐야? 역함수를 정적분한 거. 뭐, 얘를 A라고 봐봐. 얘를 A라고 봐봐요. 그럼 차변이 A예요. 그죠? 그럼 우변은 뭡니까? 두 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0부터 1까지 GX. 여기가 A면 여기가 A거든. 0부터 1까지 GX를 정적분한 건 전체 정사각형의 1에서 A를 뺀 거죠. 끝났어. 따라서 이 식은요. 야, 내가 A일 때. 그지? 나 A는. 너는 뭡니까? 두 배. 0부터 1까지 GX를 정적분한 거. 얼마요? 1 빼기 A예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X를 정적분한 건요. 예쁘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은 1의 제곱 빼기 0이 중 1이니까. 그죠? 야, 이런 거네? 거기다 내가 뭘 더했니? 4분의 1을 더했니? 네. 이거야. 그래서 뭡니까? 네. 너 마이너스 2니까 넘기면 3A가 됩니다. 따라 3A는요. 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요. 나 4분의 5예요. 그래서 우리가 A가 뭐라는 거예요? 야, 나. 야, 너. 지금 보니까 12분의 5래. 이런 얘기야. 야, 네가 12분의 5야? 그럼 뭐야? 나 드디어 알았다. 그치? 드디어 알았다. 난 얘 알고 싶은 거잖아. GX 알고 싶은 거거든요. GX를 정적분한 그것은 1에서 12분의 5를 뺀 거니까 12분의 7인 거죠. 어? 그거야. 야, 근데 근데 갑자기 노르고 하려네?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니지. 왜? 이 12분의 7이 GX를 정적분한 거니까 근데 GX는 뭔데? 얘를 정적분한 거예요. 어? 당연히 얘를 정적분한 거랑 얘와의 관계를 따지면 되잖아. 근데 딱 봐도 뭐야? 아니, 0부터 1까지 얘가 정적분한 건데 0부터 1인데 2X를 티루치 않으면 0부터 2가 되는 거 아니야? 베풀어줘. 그냥 보인다는 얘기야. 됐네. 따라서 12분의 7이라 너 누군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에 DX요. 근데 그 GX가 F'2X고요. 그리고 SinePiX고요. 어? 그리고 DX에 그리고 X도 있는 거잖아. 근데 X는 계산하면 되지. 암산이잖아. 야, 그거래? 야, 이거에다가 더하기 X는 2분의 1X의 제곱이니까 넌 2분의 1이 붙는 거죠. 요거야. GX가 너니까. X는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2분의 1이니까 이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너 뭐야? 네가 말이야? 12분의 6. 너 12분의 1이요. 이거야. 이거야 이거. 야, 이거 가지고 얘를 구해달래. 관계 파악이죠. 끝났죠. 그래서 이제 뭐야? 누가 봐도 뭐야? 이 X가 치안이 맞아요. 내가 너를 T로 치안하니까 드디어 위에다 써볼까요? 인테그랄 너 뭐야? 드디어 X가 0일 때는 0이고요. 내 X가 T가 X가 1일 때는 T는 2에요. 0부터 2까지 적분하자. 그리고 F'2 갑니다. F'2 가고요. 그리고 Sine, Pi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X는 뭐예요? 2분의 T인 거죠. 야, 나 2분의 Pi T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DX가 DT니까. 2DX가 DT가 되니까 따라서 DX는요. 2분의 1이 DT인 거야. 야, 드디어 DT가 가고 앞에 2분의 1이 붙습니다. 야, 그러네. 너가 2분의 1이 붙어. 그래? 근데 그게 12분의 1이래. 요거야? 그래서 얘는 또 약분이 돼? 너 6분의 1이야. 이 얘기야. 야, 그냥 계속 정리된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뭐야? 보이죠? 누가 봐도 뭐야? 저는 적분이가 좋고요. 저는 2분이가 좋아요. 이거잖아. 어, 전형적인 어, 뭐야? 부분적분이야. 치안적분 먼저 한 후에 치, 부. 치부를 드러낸 거지. 어? 치안하고 부문 물은 거잖아. 그랬더니 정말이야. 야, 너가 U'이고 너는 V야. 어, UV'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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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썼으니까 너는 미 분위기가 좋고 너는 적 분위기가 좋아. 그래서 나 U'는 어떻게 되는 거야? Sine 2분의 Pi T가 있고요. 그리고 FT 그대로 그치? 요거. 그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빼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이번에 뭐지? U'V, 그치? 야, 근데 V가 V가 FT잖아. 드디어 V가 FT 들어가고요. U'은 이거 미분한 거니까 드디어 코사인 들어가죠? 코사인 2분의 Pi T 그리고 2분의 Pi 바깥으로 나오죠. 요거죠. 어? 와우. 와우. 그러니 뭐야? 누가 봐도 찾았죠. 이거 적분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랬더니 얘 봐라. 2를 넣었더니요. Sine 2분의 Pi 곱하기 2는 Sine Pi는 0이고요. 0 넣으면 Sine 0은 또 0이고요. 그냥 0으로 날아가요. 계산 이렇게 간단하네. 당신이 누굽니까? 예, 당신이 결론봐네. 그죠? 뭐야? 마이너스 5분의 2만 곱하면 돼. 그래서 6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2를 곱하니까요. 그래서 약분이 돼서 네가 마이너스 3파이분의 얼마? 1이라는 답을 정말 정말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죠? 물 흘러가듯이 그냥 식히는 데를 했더니 그냥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기존에 비스무디아 문제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이런 문제들이 그죠? 그래서 역함수라고 해서 직접 역함수를 찾는 것보다 근데 이런 풀이들이 너무나 깔끔하게 가능했던 이유는 역시나 뭐야?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역함수 관련된 문제를 역함수를 직접 식으로 나타낼 일은 없으니 그려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 가장 간단한 점을 대입해 본 거고 그로 인해서 가시화를 시켜본 거죠. 그게 이제 시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렇게 완료 짓습니다. 다음.